2월 16일 금요일 예수께서 순종할 힘을 주신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5에서 16절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율법을 이기적인 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율법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순종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다 우리의 첫 부모가 타락한 책임을 그는 창조주에게 뒤집어 씌우며 하나님을 죄와 고통과 사망의 창시자로 여기도록 사람들을 유인한다 예수께서는 이 속임수를 폭로하셔야 했다 그분은 우리 중 하나가 되어 순종의 본보기가 되셔야 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본성을 걸치고 우리의 경험을 겪으셔야 했다 예수께서 감당하지 않은 일을 만약 우리가 하나라도 겪어야 한다면 사탄은 이것을 빌미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불충분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당할 모든 시련을 견디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로이 주어지지 않은 그 어떤 능력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한 인간으로서 시험을 마주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셨다 그분은 두루 다니며 선을 행하고 사탄에게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본질적으로 무엇인지 자신의 봉사가 어떤 성격을 지녔는지를 분명히 하셨다 그분은 우리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음을 자신의 삶으로 입증하신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인성으로 인류와 맞닿으셨고 자신의 신성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고 계신다 사람의 아들로서 그분은 우리에게 순종의 본보기가 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우리에게 순종할 힘을 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아 마땅한 취급을 자신이 받으시고 자신이 받아 마땅한 대우를 우리가 받게 하셨다 그분은 자신과 상관없는 우리의 죄 때문에 정죄 당하여 우리가 우리 업적이 아닌 그분의 의로 의인 대접을 받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당할 사망의 고통을 그분이 당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시대의 소망 24-2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브리서 4장 15에서 16절 세계의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캄보디아의 신영천 김혜림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캄보디아 삼육대학교 운영 및 학교 건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